심피디 유튜브 해야돼? 안녕하세요. 미니메일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.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그리고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심피디가 유튜브를 해야된대요. 왜냐? 추석 전에 자녀 차량 꼭 홍보를 해야 된답니다. 현재 5대의 차량이 있는데요. 3대는 아르메스 9.0 차량, 검정 2대, 흰색 1대 그리고 황제차박 6인승 풀셋 2대가 있으니 이번 추석 때 차가 없다든가 갑자기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트원으로 연락하셔서 구입하시면 즉시 출구 바로 번호판 달아서 고향 갈 때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왕 유튜브 연 김에 사실 아트원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아트원을 하면 뭐가 유명하죠? 심피디님? 차박 7인승. 아니죠.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죠.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 밑에 또 일명 황제차박이라고 상당히 유명하고 이미 1000대 이상의 전동 침대 시트가 출고되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처음이니까 그리고 하이루프 옆에 일체형 사이드 어닝도 차박할 때 상당 도움이 됩니다. 별도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이루프 일체형이라는 것도 의미를 두고 있고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2열의 회전 시트 간단히 설명하면 회전을 해도 순정 높이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 높지가 않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전동 침대 시트인데 이거 설명 모델. 새로운 전동 침대 시트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4세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된 침대 시트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은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. 다만 이렇게 2열의 회전 시트와 침대 시트가 있으면 평소에는 6명이 승차를 할 수도 있지만 주말에는 이렇게 차박을 즐길 수가 있다는 모습 보여드리고 이 침대 시트의 상세 영상은 제가 밑에 링크해 드릴게요. 이미 모터 마루 더벤에서 베니가 올렸더라고요. 근데 아트원에서는 글쎄요. 일단은 좀 더 지켜보자고요. 채택을 할지 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황제차박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요즘에 핫한 거 있죠. 아르메스 일명 아르메스 9.0이라 불렀는데 왜 9.0이냐. 금액이 9천만 원이니까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9인승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고 있어요. 이 차도 마찬가지 바로 누군가한테는 핸들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. 즉 시축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. 회전 시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트에 대한 설명은 아르메스 영상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. 더 중요한 것은 아르메스 9.0이 9인승이라는 거. 하지만 시트만 인증을 받았다 해서 9인승이 되는 건 아닙니다. 시트의 뿌라겟 배열 그리고 사열에 사실은 싱킹 시트가 있는데 싱킹 시트에 승차를 해야만이 실제 9인승으로 인증이 됩니다. TS 교통안전공단의 좌석미크 잠금장치 인증은 물론 시트와 시트의 간격이 맞아야 정확하게 즉 실제로 9명이 탈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. 맞추신 표현이. 그래서 아르메스 9.0의 의미는 사실은 지난번 영상에도 했지만 3천만 원짜리 9인승 9천만 원짜리 9인승 똑같이 9인승인데 9인승의 혜택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즉 부가세 공제 버스 전용도 누구나 운전보험 모든 비용이 100% 비용 처리된다는 것 그래서 사업자 있는 분들이 아르메스 9.0도 많이 가지고 가고 특히 저처럼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도 아르메스 9.0을 많이 가져갑니다. 자 오늘은 짧게나마 명절 전에 사실 목적은 아르메스 3대 그리고 황제차박 2대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출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것이 목적입니다. 당연히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잘 안내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. 오늘 즐거운 주말입니다.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됐어 심표현님? 네!